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달 코로나19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하루 확진자 수가 매주 2배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으로 악화된 확진자도 한 달 새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의 집단 감염이 36건이나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3천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오늘 부산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1만 4,259 명으로 1만 명대 확진이 이어졌고 15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63명으로 20대 1명, 30대 1명, 40대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